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뉴스3으로 경제 뉴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기 전에 이 뉴스 별로 보지도 않았지만 이런 뉴스가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영향을 줄까 했는데 미국 연준의 발표라든지 의사록 공개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을 주죠. 그런데 이제 연준의 의사록이 한 달 정도 있다가 발표되는데 어제 발표된 건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 증시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1월 FOMC 의사록 내용을 살짝만 한번 볼까요? 내용이 잠깐만요. 눈에 띄는 건 이런 거예요. 노동시장의 개선 속도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완만해졌다. 완만해졌다. 그러니까 회복 속도가 완만해졌다는 거죠.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면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걸 조정한다든지 먼 훗날 얘기지만 금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텐데 경제 회복의 속도나 고용의 형편 이런 것들이 우리 기대만큼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온 거거든요. 회의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시장에서는 혹시 1월 달에 이 아저씨들이 모여서 돈 푸는 거 좀 조이는 거 이런 거 논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회의록을 들춰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게재는 아닌 게 지금 백신도 맞추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12월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 미국 완전히 백신 효과 때문에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의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렇게 오픈된 FMC 회의록을 보면 테이퍼링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뭐죠? 수도꼭지를 잠근다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조절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연준이 자산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거든요. 이거를 줄일 언급 줄일 계획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난해 말에 통과된 추가 재정부양 패키지하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경제 전망은 조금 개선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어쨌든 FMC 회의록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실 걱정이 있었거든요. 증권시장에서. 왜냐하면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의사결정자들이 주식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걱정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성을 더 푼다든지 예를 들면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경제 전망은 좋으나 우리는 유동성을 계속 푼다든지 이런 말을 기대하는 건데 1월 달에 FMC 의사록에 대한 거는 사실은 기대보다는 혹시라도 유동성을 조절하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가지고 봤는데 그 걱정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은 그런 회의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 여건이 현재 FMC의 장기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목표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이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얘기는 우리가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정책 스탠스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의사록을 또 보면 그에 따라서 모든 참석자, 이 모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장일치라는 뜻이죠. 연방기준금리와 자산 매입 속도를 위한 위원회의 현재 설정과 성과 기반 가이던스 유지를 지지했다. 지금 그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채와 MBS. MBS라는 게 모기지 백 투 시큐리티라는 뜻이거든요. 주택 저당 증권이죠. 우리가 집 살 때 대출 받으면 그걸 유동화시키는 증권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거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증시에는 FMC 의사록이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나스닥은 좀 빠지고 다우지수는 좀 올랐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군요. 네. 혼조 장세였어요. 희망윤 교수가 오시면 미국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그리고 요즘 비트코인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상승률을 보니까 원래 비트코인이 등락폭이 크긴 합니다만 어마어마했군요.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5만 2천 달러 수준까지 올랐는데 이게 올해 1년 동안에 직전 1년 동안에 850% 이상 올랐어요. 850%라는 게 거의 9배 가까이 올랐다는 뜻이죠. 부럽네요. 왜? 네? 안 샀어요? 비트코인이요? 네. 안 샀죠. 당연히 저는. 나도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아니요. 비트코인까지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뜨는 이유가 큰 회사들 또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된 입장들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잘하는 게 몇 주 됐습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5억 달러 투자했습니다. 딱 발표를 한 다음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 구매에 비트코인을 허용하겠다. 예를 들면 테슬라 제품 사시려면 달러 말고 비트코인 갖고 오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보다 더 빨리 작년 11월에 페이팔이죠. 페이팔. 우리는 사실 페이팔을 잘 모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무슨 페이 무슨 페이 이런 게. 온라인 결제할 때 페이팔을.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페이팔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결제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우리로 치면 어디죠. 삼성자산운용 미래세 자산운용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 블랙록이에요. 여기서 선물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이 있고. 우리가 비트코인 사면 우리 지갑에 들어온다면서요.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큰 조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카드 같은 데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드 회사잖아요. 비자 마스터인데. 마스터카드에서도 결제수단의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걸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트위터도 비트코인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뉴욕의 멜론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비트코인의 자금 융통 관리 서비스를. 이게 사실 뉴욕의 멜론은행이 커스터디 뱅크라고 이런 결제에 관련된 뒤처리를 해 주는 걸로 유명한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트코인 자금 융통 관리 서비스. 그러니까 이 어드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모간 스탠리도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연달아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달러만 유통되는 구조에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시각이 굉장히 엇갈리죠. 버블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력한 수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조금씩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이 좀 느는 것 같긴 해요. 우리 예탁금도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 들어서 혹시 글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굉장히 큰 변동성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촉발시킨 것도 일론 모스크인데 정작 일론 모스크의 테슬라 주가는 이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한 이후로 그다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좀 상반된 주가 흐름 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하고 이렇게 비교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워낙 이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물론 이제 우리 형님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무슨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이런 건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월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결제수단으로 하게 되면 이게 등락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이 친구는. 그렇죠. 그래서 매트리스를 예를 들어 사는데 1 비트코인이었다가 다다음 날 0.55 비트코인 이렇게 되거나 하면 아니면 이제 지불할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됐다가 누군가 물건값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50만 원 되고 이러면 좀...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제조업체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억 불 정도씩 뭘 매출하는데 그걸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비트코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쪽에서 매도를 치겠지. 바로바로. 받자마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랙록 같은 데서 선물 거래한다잖아요. 선물 시장에서 숏을 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이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물건을 팔고 대금으로 받는 것 자체를 기업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CEO다, CFO다 그러면 이 변동성에 우리 매출 구조를 이렇게 위험하게 노출시키겠냐 이거죠. 사자마자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는 이거 선물 거래하면 이거 수요가 있겠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빵이 되고 그러지 않으니까 저 정도는 계속해서 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거를 예측해서 선물 시장에서 숏을 치고 하니까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류의 제품 가격, 제품의 어떤 교환 가치로서 비트코인을 수령한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금융 상품으로 거래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기업 활동을 위험을 해치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그건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얼만큼 그런 회사들이 늘지는 지켜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규제 당국, 중앙은행들이죠. 규제 당국의 스탠스가 중요하겠죠. 한 번씩 크게 빠질 때 중앙은행 책임자들이 우리는 이거 인정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좀 썰렁해지고 이런 추세를 보여왔는데 어쨌든 한 번도 저는 투자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오른다니까 좀 부럽기도 하네요. 언제 한 번 저희 비트코인 특집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빨리 좀 가보죠. SK이노베이션이 루브리컨츠 지분을 팔아서 2조 원을 확보를 해서 그걸 배터리 합의금으로 쓸 거라는 전망이 있는 거죠? 예전에 같은 회사였는데 회사 분할을 한 회사에 SK루브리컨츠라고 유난류를 뜻하는 유난르데 전 세계 고급 유난류도 저급, 고급, 중급 이렇게 나누나 봐요. 전 세계 고급 유난류 시장 1위입니다. 여기가. SK루브리컨츠가? 네. 아 그래요? 모빌원 이런 거 아니고? 아니 이제 고급 유난류에 반해서는. 그래서 이 회사의 지분 49%를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마이너 지분이죠. 100%를 갖고 있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그중에 49%를 팔려고 그러는데 대충 시장에서 호가되는 49%의 지분 가치가 한 2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상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상장 가격으로 얘기했던 게 한 5조 가까이 됐는데 지금 현재 IPA를 추진하면 5조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마이너 지분이긴 한데 상장을 하게 되면 시석이 되면 이 지분 49%를 가진 사람이 일대주주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누가 사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사모펀드 같은 회사들. 프라이빗 에코티 펀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IMN 프라이빗 에코티 한투파라고 한국투자 파트너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이런 사람들이 재무적 투자자. FI라고 해요. 파이낸셜 인베스먼트라고. 경영을 해서 이런 건 안 하고 돈 태워서 나중에 엑시트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외국계 전략적 투자자. SI라고 하는데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SI 그러면 뭐냐 하면 스트라티직 인베스먼트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지분을 태워서 내가 경영하겠다라는 그런 인베스터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입찰이 오늘 26일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뉴스가 우리 주목을 끄는 거는 저거 2조 정도 받으면 저거 가지고 뭘 할까. LG화학하고 합의하는 데 쓰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어쨌든 ITC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합의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하는데 대충 그게 거론되는 규모가 2조, 3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각각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겠으나. 그래서 이게 성사가 되면 LG화학과의 본격적인 합의금 협상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의 SK이노베이션 주가, LG화학 주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쨌든 SK 자회사인 루브리컨츠의 지분 매각이 속도를 내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도 가시권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뉴스 3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미주미 이항영 대표님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 바로 잠시 전한 말씀만 듣고 와서 이항영 대표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